서울중앙예술신용학교 서울중앙예술신용학교 모델전공 이선진 교수입니다. 와 드디어 그 2002년에 멋졌던 함성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2018년에 또다시 월드컵 이 기간이 되었습니다. 18일날 우리 스웨덴이랑 첫 경기 하잖아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응원하러 나갈텐데요. 화이팅 화이팅 애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 화이팅!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예술신용학교 패션예술계열 이선태 교수입니다. 이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18일날 스웨덴과의 첫 승부가 있다고 하는데 태극전사들 여태까지 너무 고생하셨는데 첫 경기이니만큼 긴장하지 마시고 신기일전하셔서 꼭 소중한 첫 선을 보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태극전사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예술학교 무용예술계열 반스탱스 정빈석 교수입니다. 자, 드디어 월드컵이 시작이 됩니다. 이야! 네, 전국민이 뜨거워지는 시기가 됐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언제나 강자였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늘 강팀을 상대로 얼마나 멋진 경기를 펼치느냐 이번에도 그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끝까지 선전해주기를 그리고 멋진 기적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월드컵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예술실용학교 카페인 바리스타과 교수 이강빈입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이 드디어 개최를 했는데요. 저희 태극전사분들의 무고한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저희 태극전사분들의 무고한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이ria의 수학을 선ákTOR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